저그전? 어떤거 하면 되겠습니까? 무난하게 알겠습니다. 혹시... 리필이신가요? 아니다 패스트전수 가자. 알겠습니다. 패스트전수 가겠습니다. 16병영 16가스 우리 GW파크님 가셨나보네 패스트전수 이후에 존버하면서 핵까지 패스트전수 이후에 존버하면서 핵까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 전문이죠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대단하십시오 맞습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 자 스타브 파스 짓고 구성검을 완성 화염차도 뽑아주고 가스는 김상병이 알아서 만들어 와야지 가스? 가스 발사비인가? 알겠습니다 가스 화생망이 생각이 나네 눈물콘물 질질 짰는데 잠깐만 왜 왜 화염차가 세 마리지? 화생망이 덜 뽑았었네 저기요 화생망이 재밌다고요? 화생망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 미필이신가? 안 해보고 그런 소리 하시는거죠? 화생망이 덜 뽑아서 난 핵사이가 아주 지독했는데 저는 박농면이 불량이라서 들어가자마자 여기로 쑥 들어가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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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겠다 싶어요 바꾸 해가지고 문 열려고 기어다닙이면서 문 열라고 절 다녀주더라 죽을 것 같을 때 쯤에 꺼내주더라구요 가즈아 워프 띠용 야 스포총 뭐냐 스포총 뭐야 데비를 해놨네 아까비 저거는 잡고 갔어야 하는데 암홀은 짓다 두번째 배틀 출동합니다 허잇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다시 왔어 아 아 아 아 아 아 핵속 이전에 끝나면 안되니 살살하도록 알겠습니다 적당히 하겠습니다 어 나갈 것 같애 근데 물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실수인 척 허염차 4마리 던져주겠나 적당히 가서 던져주고 오겠습니다 이거 다 그냥 버리겠습니다 타락기다 타락기 이러면서 수비하면서 멀티 던지 드디어 유정준비로 하겠습니다 11시족에 핀것 같습니다 이걸로 가겠습니다 헬로 어 나갈 것 같은데 적응 있겠습니까 이제 유의정 가겠습니다 부속건물완성 전수나염차 양방향은 금지야 어.. 금지입니까 이거? 하려면 핵으로 하도록 알겠습니다 오케이 하염차 통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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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2 difficult for the army. 죄송한데, 파인탈 좀 쓰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양방은 가지 않으니까 이거 전망만 대고 하겠습니다 그럼 전순을 쓰지마 전순으로 쓰지맙니까? 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순 유령 가겠습니다 전순 유령 가겠습니다 전순 유령 가사 전순 유령 가사 전순 유령 가사 일단 양방 핵 먼저 가겠습니다 양방 핵 대툴 중 모일 때까지는 전순 7시 핵 1,1시로 가도록 양방ówак 받alayả슨 손ul 정소 전순 전순 지 Manh 아몹 메 여기는 봤어 11시 는 봤는데 여기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남은 피는 파이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막타 여왕의 에밍이 써버렸습니다 늦었네 자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왜 미쳤나 여기를 벌치려고 여기 내 거야 이번에는 11시 배틀 하단 5시 경유에서 유령하나 돌려놓자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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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센데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맥이 거款 광맥이 мі uncertainty 광맥이 1가지 어까비 칸듬은 쏘는 게 아닙니다 아 그건 좀 선 많이 넘으신 것 같습니다 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기만 하고어나서 지지 않고 아는 용기 중 제공과 있습니다 즐거운 게임 호 خ 호 오 CCTV 헤헤 핫 하핫 molar ouqu IT 으핳에라 으하하핳 으핳 으핳 잘했네 김산기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 명렬 한번 보고 가시죠 서구시점으로 보겠습니다 빨간 점이 뜨긴 떴는데 왜 오고 있는거지? 이왕이면 보고 있었는데? 못봤어 안보고 있었어 그냥 보겠습니다 계속 쏘니까 저구도 빨간 점을 계속 보기 힘들어 진짜 물 1번주 뚝배기 위로 가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